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합니다.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2838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300여 명 줄었습니다. 경상북도의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9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서 1600여 명 줄었습니다. 경북의 최근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도 4,210명으로 한 주 전 1일 평균 확진자보다 1,400여 명 줄었습니다.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대구 3명, 경북 7명이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는 대구 1,200명, 경북 1,232명입니다.